콩쥐 너무 배고프다 엘사 언니 잘 잤어? 내가 맛있는거 해줄게 오늘 메뉴는 뭐야? 지금부터 골라볼까? 자 돌려보겠습니다 뾰로롱 잘 안 닿아주세요 이제 뾰로롱 잘 안 닿아주세요 브라운 다른 데는 잘 안 닿아주세요 뾰로롱 ,깨,깨 보관,팥, 알루제로 부여 양배추,깨,깨,청소거 ,깨,깨,깨,깨 ,깨,깨,깨 계란 아티스틱 계란 그리고 수철은 quieres 계란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메뉴는 뭐야? 지금부터 골라볼까? 자,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 스테이크 당첨. 한 번 더. 두 번째 달걀후라이 당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배고파. 콩지야, 너무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콩지 요리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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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향 좋아? 안녕 정말 맛있겠다. 아, 배불러. 너무 맛있어. 콩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아, 맛있게 먹었으면 됐어, 엘사 언니. 고마워. 잘 갔다와. 그래, 일하고 이따가 봐. 아니야. 어, 베티. 아니야. 나 유치원 지금 빨리 늦었다. 간다. 안 돼. 주스라도 먹어야 돼. 기다려. 응, 안 왔다. 빨리 주스 갈아야 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공지 언니 떼고, 치고. 나 유치원 빨리 갔다 올게요. 알았어. 빨리 갔다 와. 응, 아니야. 갔다 올게요. 쭈쭈쭈 쭈쭈쭈 다 있다 다 크아아아 크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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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주세요 맛있는 먹을 거를 내와라 아니면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빨리 내와 잠깐만요 메뉴를 골라야 한다고요 빨리 돌릴게요 변호사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랑 스파게티 오므라이스랑 스파게티 해드릴게요 난 생선구이로 먹을 거야 생선도 해와 알았어요 저쪽에서 기다리라구요 그래 아 무서워 빨리 빨리 만들어야겠다 아 무서워 빨리 빨리 만들어야겠다 아이템 음 으 으 으 으 으 으 도구마 지금 시원하게 만들 삶아줍니다 사과 부담스라 청양고추도 너무 많은데 금방 아 맛있겠다 다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고했다 주인님 다 됐습니다 뭐야 다 된거야 네 다 됐습니다 이거야 네 수고했어 이거 생선 갖고 가서 먹어 우와 감사합니다 쭈쭈기 갖고 가서 먹어 아 맛있겠는데 아 목말라 물 물 아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케첩도 뿌려 아 배불러 잘 먹었다 이리와 콩찌라 그랬나 안돼 오늘 음식 아주 맛있었어 아 아 보답으로 이거 줄테니 다음에도 부탁해 아 아 아 네 이거 뭐지 치타 가자 네 붕붕 잘 있거든 어 정말 별일이 다 있네 얼른 설거지하고 학교 가야지 나도 그럼 오늘도 혹시 더 네가 계십니까? 봄 봄 봄 감사합니다.